세븐틴이 왔어요 친구를 불러서 다같이 본반사수 우리도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형아씨 오늘의 MC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뿌 뿌 뿌 뿌 네 오늘도 어깨와 시선배TV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정준이 한번 보여줘야죠 뿌이야 네 첫번째 MC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세븐틴 유니 부궁 조영루가 와 설마 세종 투표 오늘 팀은 고교 아 신경이 어떠세요 아 아 어떡해? 일단 ㅋㅋ ㅋㅋ 내가 이해를 하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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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에 잡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다들 그래서 저는 순간이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에도 6달 2달을 보기 위해서 송식아씨가 6달을 해서 직접 랩을 늦은 일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뉴스 팬들의 성원에 힘없어 두번째 뉴스입니다 팬들의 성원에 힘없어 축하드립니다 보컬 레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 그래서 세명의 멤버들은 노래도 저를 편의점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윤이랑 티비에 귀여운 조이기가 단속하는데요 실제로 한번 지윤과 응대했을 때 같이 치웠어요 시간이 많아서 세번째 뉴스 세번째 뉴스 세번째 뉴스 세번째 뉴스 진짜 아니다 뭐가 아니다 아니 아니 시험님 공개하실거에요? 아니요 절대 네? 공개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번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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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번째 Steven 세번째 뉴스 2단계를 근데 승관이 형이 높고 갑자기 막 딸도 막 흘리면서 입술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혈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사러 펜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 현장을 승관이 형도 받자고 했습니다 네 아 승관이가 많이 내렸나봐요 아 입술이 빨개져서 소프트콘으로 이렇게 하려고 연예인 같습니다 대박 승관이 아니요 아니요 아세요? 아 네 열심히 뛰어가는 순간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진짜 잘못 입력하니까 공간이 틀어져 있어요 신나는 반죽을 하시라고 반죽을 하시라고 아니 정말 잘해서 갈려받아 여러분 아시죠? 인기팬이죠 작은 멈추요 작은 멈추요 금요일에 소프트콘이 500원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 패스트푸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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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콘 치킨 마라가시아 맥쳐줄까요? 같이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눈을 갖고 눈을 갖고 눈을 갖고 누가 먹는지 맞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슬프트콘입니다 슬프트콘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방송이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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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목요일 날 저희 목요일 날 있을 금요일 날 금요일 주 또 그렇게 됐습니다 아 다운로드. 지금 목요일에. 됐어. 깨. 됐어. 깨. 네. 두 팀으로 나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팀이 한 팀이 되어 각비의 미래를 펼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팀이 어떤 팀인가요? 에스파사 부분 팀인가요? 네 팀이죠. 그걸 설명해야 합니다. 네.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레츠 팀! 레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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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지마 마지막 아 조금 더 너의 짐으로 나를 불러지 가득 기대했었지 시작 성민아, 이따 이따 요 팀나오래요. 이 날이 있다 이 날이 있다요 뭐야 지금 내 말은 내가 너의 남자인걸 몰라 확실히 말해 다른 남자들에게 내 안에 더는 다가오지 마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말해본 천천히 정말 나를 원한다면 진짜 나를 원한다면 어 어 어 말해주세요 성민아 애들 좀 다 나오라 그럴래 전체스타 juicy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